네 여기 영재인 아쿠아존이구요 다이빙 왔어요 다이빙 오늘 바다가 떳었지 들어가서 봐야죠 바람이 좀 불구요 약간 추운 느낌이 좀 있어 가서 보죠 뭐 다이빙 시작하는데요 고프로 필터를 썼더니 색깔이 이래요 밖에서나 이렇게 했구요 바다가 하나도 안보여 내려가니까 손보다도 안보여요 지금 1m 도 안나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보여가지고 바닥에 흘트면서 붙어다니면서 보는걸로 색깔이 저렇게 되는거는 지금 지금 후레쉬 랜턴을 켰어요 아 이거 뭐야 말미잘 보는데 고프로지 멍게에요 멍게 고프로지 짤 랜턴을 펼쳐도 색깔이 너무 비슷하죠 아 이게 뭐야 성게 보는데 성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산호 좀 보이는데 산호가 아 이것도 잠깐 안나오네 카메라 이거 쓰면 안될 것 같아 성게도 마찬가지구요 아 수온이 4도에요 4도 겁나 추워 겁나 추워 중간에 안전정지 하는다 적당히 정리하고 딱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아 다이빙타임 12분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 don't even college 가끔 은 아 아 아 아